한 학생을 조지러 교실을 찾은 일진선배들 그 중심엔 얼마전 2학년 일진들을 쓸어버린 주인공 박용호가 있었죠 영화 일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진 영혼의 가족은 새 출발을 위해 서울로 이사러 왔습니다 엄마 맨날 오빠만 챙겨?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가 집에 가장이야 가장 무슨... 그래도 엄마는 서울로 다시 오니까 좋다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많고 난 하나도 안 좋아 그렇게 전학생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주인공 용호 한편 진수는 골목에서 일진들에게 삥을 뜯기고 있습니다 마침 영호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일진들과 첫 조우를 하게 됩니다 몇 시간 뒤 학폭신고를 받고 교실로 찾아온 일진들 불똥은 전학생 영호에게 튀어버리고 그는 진술을 통해 이들이 일진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죠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영혼은 12시가 다 되어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여동생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아 왜? 어디냐? 집에 안 들어와? 이따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고 아 몰라 참견하지마 짜증나고 너 진짜 죽을래? 바뀌고 있네 겨우 한 살 차이 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의 비협조중인 태도에 화가 난 영호 직접 여동생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일진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일진들은 그들에게 기어들어오지 않는 영호가 탐탁지 않았죠 일진 한 놈이 한껏 목소리를 깔고 영호를 부릅니다 야야야 전학쌤 일로와봐 빨리와 야 존나 무섭게 생겼다 불렀냐? 내가 싸가지 존나 없다고 하니 괜찮은데? 야 그래도 기태가 훨씬 낫지 당연하지 착하게 생겼는데 왜 같은 렌즈 꼈나봐 너 이 새끼 맘에 드는가 본데? 오케이 야 전학쌤 너 이름 뭐냐? 내 이름 박영호인데 그의 이름을 듣자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채는 기태 야 니 혹시 맞아 뭐? 그 박영호 맞다고 잘 지냈냐 양기태? 야 너 진짜 박영호야? 그래도 알아보긴 하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영호 맞네 야 한잔해 됐어 간다 야 형이 까라면 까는 거여 왜 앉아 왜 앉아 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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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은 계속되는 요청에 못 이기는 척 무리에 합류하죠 야 너 총구석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왔냐? 초등학교 때 너네 집이 존나 많이 늘어났는데 그치?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셔? 아버지 자살했어 왜 어쩌다가 사업 붙어놨어 야 사업이 문제야 너 사업하지마 너 사업하다 너도 뒤진다 너 사업하면 뒤져 아니 아버지 사업하다 자살하셔도 되잖아 기태는 영호를 대놓고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녀오자 가라 야 응 학교에서 형 보면 인사해라 오 씨앗 조졌다 저 새끼 뭐냐 뭔데 저렇게 후카실 잡아 기태야 한 따까리 할까? 냅더라 씨앗 뭐 아직 분위기도 모르는 거 같은데 며칠 지나면 알겠지 야 그래도 초딩 때 쟤네 집에서 밥 맨날 먹었거든 존나 맛있어 밥 먹으러 다녀왔네 아니 반찬이 존나 맛있어 아 진짜 반찬이 존나 맛있어 그런데 기태의 여자친구인 혜진은 그런 용호가 꽤 마음에 들었죠 괜찮게 생겼는데 야 마음에 드냐 그냥 너랑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와 이건 뭐 심상치가 않네 혜진 씨앗 욕구가 존나의 불만이던데 자 거기 닥치고 술이나 먹자 삽시간의 분위기는 얼어붙고 맙니다 야 가방 출렸대요 사람 우리 잘 믿어 아까 말해주지 지금 와서 헤어질 때 되니까 우리 내일 만날 거잖아 어차피 우리 내일 만나? 응 집 근처에 다다른 용호는 여동생과 그녀의 남친을 보게 됩니다 야 박찬미 오빠 먼저 가 왜? 빨리 가 빨리 왜? 빨리 가 하지만 그녀는 아빠 행세를 하는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다음날 용호는 진수와 라면을 먹으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날 용호는 진수와 라면을 먹으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은 요즘 연애하느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좋겠다 근데 넌 왜 공부하려는 거야? 보니까 여태까지 공부 안 한 거 같은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려는 거냐고 아버지가 유서에 써놨더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마지막 갈 때까지 잔소리하고 가더라 그 시각 일진들은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아대는데 그때 마침 이들을 발견한 3학년 일진 선배들 그들은 한순간에 여친들을 뺏겨버리고 말죠 그들은 한순간에 여친들을 뺏겨버리고 말죠 심지어 스킨십까지 시도하는데 하지만 서열이 분명한 일진 세계였기에 기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한편 스파링을 견눈질하며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는 용호 다음날 일진들은 교실로 찾아와 또다시 삥을 뜯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문제집 살 돈 가져갔잖아 이번 참고서 못 사면 시험 망한다고 야 이 새끼야 너 참고서 안 사도 돼 너처럼 대가리 좋은 새끼가 참고서를 왜 사 너 참고서 안 사도 돼 네가 참고서야 네가 걸어다니는 참고서 이 새끼야 그래도 이거 진짜 안돼 우리 할머니가 폐지 주워서 주신 돈이라 야 징징대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갖고 와라 이 새끼야 그때 전학생 용호가 등장합니다 그만해라 어이 전학생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저기 짜져 있어라 진수 그냥 놔둬 너 뭐 잘못 먹었냐? 야 기태 초딩 꼬봉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? 기태가 쟤네 집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다 잤냐? 야 그거 뺏어먹은 거라고 들었는데 눈 깔라고 했지 이런 좀만한 새끼야 아이씨 영호 싸움 존나 잘한다 야 옛날에 그 찐대 새끼가 아닌데? 하는게 뭐냐? 와 씨 존나 말렸네 야 영호야 너 예전에 싸움 좀 해놨다 안 맞으려고 격투기 좀 배웠어 아 격투기? 격투기 좋지 그래 운동하니까 이 컵대가리까지 없어지냐? 몇 명 일진들은 처리했지만 기태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영호 아이씨 너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좀 조용히 짜져있을 야 나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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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어 고.. 고마워 영호의 싸움 실력을 본 한 친구가 다가오는데 나 최상훈이라고 한다 박영호야 박영호야 빠악 하하하하 너 싸움 좀 하더라 깡도 좋고 이따가 학교 끝나고 보자 간다 한편 참교육을 당하고 옥상에 모인 일진들 야 너네 진짜 방심해서 맞은거야? 아 그렇다니까 너네 둘 다? 야 방심은 뭔 방심이야 실력이 존나 딸리는거지 이 새끼 진짜 격투기 배운거 같아 킥이 존나 세더라구 맞는데 숨이 쾅 막히더라 이거 이대로 두면 소문 나고 쪽팔리니까 그냥 불러서 까자 다 우리 까는데 어쩔거야 기태 똘만이들을 처리한 탓에 영호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인사해 학수야 강학수다 반갑다 박영호야 보다 얘기 들었다 니가 기태 똘만이들 박살냈다며 너 혼자 감당해 아하하하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사실 이들은 친구들의 삥을 뜯는 일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맨날 만만해도 삥나 뜯는 암튼 너 마음에 든다 잘 지내보자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연합을 맺게 되었습니다 야 소주 하나랑 곱창 하나 더 먹자 그래 시켜시켜 야 근데 이 시간까지 여기 있다가 니 관장 오면 어떡하냐 괜찮아 어차피 오늘 체육관 쉬는 날이라서 관장님 안 나오지 너 키태랑 초등학교 때 친구라고 했나? 친구는 무슨 나 옛날에 걔한테 엄청 맞았어 하 씨 이 새끼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네 야 최상우 나랑 막장 하나 더 드자 뭐하냐? 지랄하네 쪼끝대는게 뭐야 와 임마 갑자기 열린 그들만의 스파링 너희들 그러다가 다친다 야 돌리냐? 돌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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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아... 한편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교육에 돌입한 일진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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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태야 예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때 지금 비비는 거냐? 아 이번 주 어떤 새끼가 학조한테 찌르는 바람에 좀 사렸습니다 오... 뭐... 학적부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? 범생이 되려고? 범생이 되려고? 일어나 선배를 잘 모셔야 니들도 대접 받는 거야 알지? 네 잘 좀 하자 기태 파이팅 기태 파이팅 기태 파이팅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기태는 7반의 지체장애 학생이자 부모가 부자라고 소문이 나있던 정호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 그 뭐지 리? 야 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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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이거 이거? 야 걔네 집에 현금 존나 많다 그랬거든? 걔네 엄마 노래방에서 현금 존나 많대 그치? 그래? 걔네 집 가야겠네 야 너 걔네 집 어딘지 알아?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향하는 영호 취한 남성 손님들이 어머니에게 찝적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사장님이 이쁘시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편하게 좀 친해지자고 그래 그래 아이고 좋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용호 많이 마셔서 매상 올려야 될 거야 이야 진짜 이쁘네 아니 내가 여길 왜 몰랐지 간장님 어 왜? 저 스파링 해보고 싶습니다 너 그럼 윈으로 한번 붙어볼래? 제가 뭐 복싱을 좀 늦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전에 격투기도 했었고 왜? 자신 없냐? 아니요 좋아 좋아 가입했어 가입까지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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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롭게 스파링에 나서지만 상대에게 어퍼컷을 당해보려고 맙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말이야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매번 이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민호한테 질 거라고는 사실 민호는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죠 당연하지 인마 청소년 국가대표인데 네? 한편 혜진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일진 선배 네 짜지 말라고요 아 진짜 한 번만 오빠 진짜 힘들어서 그래 하지 마요 아 야 한 번만 하자고 짜지 말라고요 기태 알면 어쩌려고 이래요? 기태? 아 그 새끼가 아는 거 나한테 어쩔 건데 야 짜지 말라고요 그때 영호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혜진아 내가 그럼 잡아먹냐? 잡아먹자 야스 오케이 그러면은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어? 선배를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급히 현장을 뜨는 혜진 야 너야 보고도 모른 척해? 왜? 아니 여자가 위험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내 선배랑 선배? 기태 선배 아 니가 찬우랑 인숙 같다며? 누가 그래? 이미 동네 소음이 쭉 퍼졌어 뭐 아무튼 오늘 일은 비밀이다 뭘? 아까 그 선배 새끼 그래 나 이쪽으로 간다 야 말해봐 니가 소문 내고 다녔지 너 애들한테 우리 사귀는 거 말하고 다녔잖아 나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냐 영원은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린 남친놈을 참교육해줍니다 하지마 미쳤어? 하지말라고 어 미안 괜찮아 미쳤어? 뭐하는 거야? 죽어보자 아이씨 너 정신 차려 왜 저딴 새끼한테 맞고 있어? 저 오빠 누구인 줄 알아? 영진구 2학년 1진이야 1진이면 뭐 1진이 뭔데? 1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새끼라도 난 상관없어 아이 짜증나 이게 진짜 왜? 아빠처럼 때리게? 지긋지긋한 인간 없어져도 살만하니까 이젠 너야? 다음날 정호를 상대로 삥을 뜯는 일진들 저 잘못없다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엄마 지갑 돈 사주고 나온다 그렇지 엄마 돈 사주고 나온다 아 이 새끼 엄청 나와 아 앞으로 가죽겠다 30분이 넘었어 30분이 몇 분 뒤 정호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오는 데 성공합니다 엄마 지갑 돈 누가 먹어? 누가 먹어? 야 너 피시방 가서 게임하다 들어가 어? 너 학교 끝나고 집 들어간 적 없는 거야 알았어? 그거 잘했다 두 번째 가 야 야 한편 영호는 여동상의 남친이자 영진구 1진 정일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영진구 정일이라고 아냐? 알지 걔 영진구 1진이잖아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며칠 전에 내 여동생 때리길래 나도 좀 때렸어 없어 오 박형우 너 진짜 좀 치나 보다 야 그 새끼 존나 좆발랬겠다 그러니까 야 신경 안 써도 돼 그 새끼 좆밥이야 좆밥 좆밥이야 집으로 향하던 길 우연히 혜진과 마주치게 되는데 야 박형우 같이 가가 그럼 왜? 관심없어요? 그때 마침 일진들이 그 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야 그림 좋다 이들 지금 뭐하냐? 너 일로와 그런데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는 기태에 그렇게 용어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저 새끼랑 왜 같이 다니냐? 아까 못 들었어? 길 가다 만난 거라고 야 야 너희들 거 봐 댄스인데 와 여기 싶어 오오 근데 너 상기한테 뭐 실수한 거 있냐? 저 그런 거 없는데 상기가 며칠 전부터 너하고 혜진이 존나 싸가졌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이상하네 수고했다 네 들어줍쇼 한편 기태는 일진 선배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진짜 죽여버릴까? 기태야 참으라 니가 치면 진짜 죽어 아니 그한테 새끼가 지난번에 노래방에서 막 몸 더듬는 거야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? 아씨 너 정말 더러운 새끼 참으면 안되겠다 야 원래 그 새끼 요즘에 진짜 존나 지저분하다고 소문났어 조심해야 돼 진짜 무서웠어? 야 너 그 새끼랑 별일 없었지? 너 썼니? 너 썼니? 너 썼니? 나 썼니? 나 썼니? 나 썼니? 골목에서 영혼을 노리던 영진구 일진들 갑자기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무리 싸움 고수 영혼일지라도 일진들의 다고리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죠 마침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하하하하 헤어 하하하하 하하 하 Dash 하하 니다 괜찮아? urg 괜찮아? 안 sab 야 요 хорош 에니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쉬고 있는데 기태 무리들이 괜시리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게 기태의 귀에 눌려버린 영호 빨리 가라 꺼져 빨리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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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꺼져 가라 김태야 너 요즘 좋아 보인다 가보자 아 이 슈가이 다 떠났네 너희 슈가야 안 사도 되겠다 아 그걸 왜 치 시비를 한 번 붙여 그만하자 그는 착잡한 심정을 뒤로 안 채 집으로 향하는데 혜진과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영호와 떡볶이를 먹으며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죠 맛있지 맛있지 이게 엄청 유명해 아 우리 떡볶이 꼬치 하나로 먹네 맛있냐 맛있어 둘은 어느새 사랑에 빠져버리고 하지만 영호는 기태가 신경이 쓰였던지 돌아가기로 합니다 왜 기태가 겁나서 그래 저번에 왔던 취객은 또다시 찾아와 어머니에게 찌적대기 시작합니다 수 한 잔 하고 나가서 한 잔 더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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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업 스타트업 아 그래 오빠 있지 항상 니 생겨밖이 아니야 응? 오빠가 나 영호잖아 순만 쉬고 나 수 안 좋아 나 수 하나도 마실지 몰라 너 보려고 하고 오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예쁜 놈을 노상 방뇨를 시도하는 그에게 다가가는 영호 그는 참교육을 해주고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죠 다음날 기태 무리에게 도전장을 내민 영호의 친구들 하지만 기태가 비겁하게 싸움에 끼어드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영호 학수는 그에게 팩폭을 날려버리죠 그 시각 일진들은 혼자 있는 진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찾아간 그들은 진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화가 난 영호는 일진들을 찾아왔습니다 니들 지금 뭐하냐 니가 진수 그렇게 만들었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초등학교 때 너한테 지켜보도록 맞았는데 설마 내가 널 모르겠냐 그렇게 시작된 기태와 영호의 한판 승부 아이씨 정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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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일진은 초등학교 시절 찐따였던 한 친구가 열심히 격투기를 배워 일진들을 참교육해주는 액션 영화입니다.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몰입감 있는 전개들로 인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이었습니다. 특히 극중 영호가 키티 앞에서만 서며 주눅이 드는 장면들은 그 후반에 일진들을 참교육해줄 때 더 큰 통쾌함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시원한 통쾌함과 학생들의 찐한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일진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.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.